자 계속가자 야 여기도 애들이 겁나게 많은데? 아 여기 꼬망이들만 왜 이렇게 많아? 야 여기 완전 인구초과야 님애들 똥이나 많이 싸 똥싸 그럼 억울 오왁잉 아니 버팔로한테 다 죽었다 여긴 점령당했다 버팔로한테 저 여긴 어쩔수가 없네 버팔로한테 그냥 점령당했네요 붉은버섯은 잘자라는데 녹색버섯은 그린버섯은 그렇게 안자라지? 어 여기 무덤이네요 어? 너도 놓을 데가 없냐? 이거 어땠나? 이거 먹으라 나 저런 비석도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 다 본 것 같아요 여기도 싹 다 돌려봤고요 이런 이상한 데도 있더라 세알로 그 돌을 다 막아놨어 여긴 왜 안 가봤지?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서 안 가봤나? 음... 안 가봤는데 무덤 다 팠고 나중에 또 무덤이 생기나? 혹시 이게 불석이 안 사라지네 뭐 돌로 깨보려고 했는데 별로 저거 깨는 방법이 있나? 혹시 있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똥이다 이게 완전 버팔로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 완전 너네들 그냥 거기 너네들 짱먹어 너네 구역임 안 건드리겠어요 아니 저기서 저기서 여기 온 거면은 가까이 온 건가 멀리 온 건가 이번에는 무덤 무덤도 어딨냐 어? 여기 무덤이 좀 있네요 여기 가서 저거 다 파고 와야지 일단 집에 한번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이 아이템 창이 꽉 찼어 테스터에 배너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꽉 찼어 이미 이 벌집들 좀 이게 설어 갈까 뭐 집 옆에도 벌집이 있는데 근데 이거 뭐야 왜 이런 왜 뭐인데 야 왜왜왜왜왜왜왜 날 왜 불려 왜왜왜rop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랩? 아 놀, 놀, 놀 데가 없다 그냥 넣을 데가 없다 그냥 버리고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깝다 맨드레이커도 두 개 없고 나쁘지 않은 빨리 집에 가자 길 따라서 쭉 가면 집이지? 이게 길 따라서 가면 주인공만은 주인공만은 1.5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빠르지? 겁나게 빠르지? 체스터가 못 따라오잖아 아 아예 그냥 뒤쳐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는 치아나잖아 잠깐 무덤 더 없나? 저기 말고 여기는 완전 무덤 있는 것 같고 저거 깨고 무덤 저거 다 파내고 여기 내가 무덤 파냈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여긴 완전 거미집인데 이쪽에 어 대신킹 있는 쪽으로 늪지는 조금 무섭고 여기 여기 여기로 혹시 저 우물 같은 것도 그 사.. 뭐야 포크로 파올 수 있나? 음식 다 안 상했을려나 모르겠다 음식 다 안 상했을려나 모르겠다 아 어쿅 퉁 퉁 퉁 퉁 다 흘렸어 가임 맛집에 이거밖에 안 돼? 한 6개 될 줄 알았던가? 제가 이제 정리좀 하죠 똥을.. 어.. 똥을 일단 넣어놓고 일단 정리는 정리는 어.. 이거.. 이거..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구나 쓰읍.. 쓸데 한 번 붙여놔 링띵.. 링띵이 어디였지? 이런거 다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자.. 도망가고 아.. 포함때 잖.. 자막 아.. 잖.. 지금 시작했덴양 넌 너 열어봐 아.. 어.. 맨드레이크 됐지? 아이템 맨드레이크 사실 맨드레이크는 음식재료긴 한데 그래도 왜 다 넣어? 썩지 않는 거니까 아 이거 다 썩는다 썩어 이미 다 썩었다 어떤거 이건 다 썩었다 똥 야 이거 어떡하지? 금으로 다 바꿀까? 가져가서 금으로 다 바꿀까? 그럼 얼마되지? 여기 저건 바느님 이 가 .. arrives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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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그물도 바꾸자 그치? 아깝다 아까워 어딨냐? 그물도 바꾸자 그물도 바꾸자 갔다오는김에 갔다오는김에 여기 무덤 3개있는것도 다 파고 저거 다 팠었나? 아마 안팠을거에요 갑자기 내가 도굴꾼이 돼버렸는데? 무덤만 파고다니는데? 무덤이 제일 좋은가?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먹어 좀 상했지만 괜찮아 흐음 상한음식인데 미안하다 이건 또 뭐야 리빙 라잉 이거 야 아이스 주광이 좀 만들겠는데? 어? 여기 뭐 하나 더 늘어난 이거 얘네가 만든건가? 어? 어? 음 도구중에서 황금으로 된걸 못만드는게 있나 혹시? 저거 또 파오고싶다 호흡사관님 어서오세요 황금 넣어놓고 황금 넣어놓고 호흡사관님 어서오세요 호흡사관님 어서오세요 호흡사관님 어서오세요 아 이런식으로 되는거구나 호흡사관님 어서오세요 호흡사관님 어서오세요 이거 뭐지? 당근 x 그래도 하난 건졌네 무한증식 할 수 있는 그래도 그걸 이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지 알겠다 이거를 심어 아 이제 정신력은 안 올라가네 유포가 점점 상할수록 정신력이 안 올라가 아 이건 썩겠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먹었나 그냥 갔다오면 이거 썩을거 같애 미리 다 만들어놔 지금 만들어놔 지금 갔다오면 썩을거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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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참 이것도 다 싸울거 같은데 흠 온도가 이게 온도가 그냥 끝까지 올라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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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 의 흠 흠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 이거 뭐지 εί 흠 사혼 어 난 뭐지? 황금 이거 이건 또 처음 써보는 이건 뭐하는거지? 건파우드 흐흠 가자 먹을거 좀 가져가 뭘 가져가지? 흐흠 저게 잠깐 떨렸다가 꿀 넘친다 흐흠 흐흠 똥 똥 쐈어 오 이렇게 많은데 똥을 안쐈어? 똥통 흐흠 아 얘네들 또 오는거 같은데? 왜와라 지금와 버팔로한테 맞아 죽어라 어서 네방님 어서오세요 윙 윙 윙빈님 어서오세요 늦게서 인사드렸냐 와 와 와 아이고 아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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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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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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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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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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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떼거리로 밀어붙여 너희들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 어휴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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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잘한다 야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 그냥 다 죽여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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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가나따 똥 죽고 다니기도 힘들어 아니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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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아니 뒤에 있는 crews 쟤 쟤 있잖아 하운드 아이고 아이고 아퍼 아퍼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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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이런데 어떻게 하냐 오오오오옹 ikke 발전기라 그래요 발전기 발전기는 잠깐 들어왔는데 똥 14개 먹었네 대는 먹고 똥 하는게 똥싸지않고 먹고 똥싸고 잠자고 먹고 똥싸고 잠자고 새끼낳고 그러다보니까 버플러가 저렴고 저만큼 했는데 저거 어떡하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저정도 쓰면은 한 번에 막 10마리 이상씩 늘어날 것 같은데 수호가 폭탄이요? 아니요 폭탄같은거 없어요 폭탄같은거 없어요 땡크도 없어요 총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도 없어 활 아유 나 활만 있었어도 활로 뿅뿅한거리면서 이렇게 갈텐데 참 이.. 활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폭탄까지도 솔직히 안말하고 활 활 새총있어요? 어? 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좀 웃기다 새총이야 새총 애들 죽이는데 새총으로 죽여 야 넌 내가 새총을 얼마나 잘 써놓은 줄 알아? 이 명사주 새총 내가 예전에 새총으로 웃어부리긴 적도 있어 막 이러면서 로우 새총 새총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뭐야 왜이래 아이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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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가지죠 도골꾼이 된거 같은 기분이야 예 도골.. 도골꾼.. 내가 지금 마치 도골꾼이 된 기분이야 지금 아 이거 팠네 근데 이런거는 어.. 이런 여기는 뭣?왜왜왜왜왜?? 아니 큰일났다 큰일났다 에너지도 없는거 이게뭐야 아..시간 낭비하고있어요 음.. 너네 얘네들한테 죽어볼래? 이 새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얘 죽었다 이제 새들한테 죽었다 야 야 새야 야 야 이 멍청한 새야 쟤가 공격하잖아 쟤가 공격하잖아 이 바보야 쟤를 공격해 나를 공격하지 말고 저거 아 여기 바보같은 새 저거 그래 새 너 얼마나 세나 보자 우와 두방위 죽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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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져가야지 다 쟤가 되.. 다 쟤가 돼버렸는데 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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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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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길을 잘못들었네 이런적이라 무덤파기가 이렇게 힘든줄이야 근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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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이따걸 못다 쓴거야 도대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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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상한 야 기타라나 나왔네 아 정신력이 엄청 부족해요 정신력이 자꾸 무덤을 파서 그런가봐 무덤 말고 그냥 구덩이 판 것도 그런가? 그거에 들어가나? 아 그러네 이거 뭐야? 의상이다 이거 내가 지금 멘붕 직전인데 이상한거 넣어놔 이것도 넣어놔 그린 버섯을 따다가 구워서 먹으면 일단 나머지 무덤 파기 전에 너무 떨어졌어 멘붕될 것 같아 뭐 이 근처에 꽃이나 그린 버섯 지금 먹을 거로는 못 채우고 근데 먹을 거 어디갔냐 근데? 다 먹었나? 다 먹은 것 같다? 아 버섯도 없고 큰일났네 멘붕을 꺾았네 계속 떨어지는데 너 체스터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떨어지네 체스터는 그래도 나의 친구니까 진짜 아휴 정말 큰일났네 무차지? 다시 갔다 와야되나? 유포를 먹으러 갔다 와야되나? 야 이거 몇 개만 더 파면 멘붕 얼굴 기순데? 야아 씨 큰일났따 큰일났따 84까지 떨어졌다 안되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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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달려 본고지까지 야 큰일났따 야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거 어어어 그림버섯 또 없냐? 그림버섯 그림버섯 녹색버섯 녹색버섯 녹색버섯을 구워 먹으면 정신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 녹색버섯 혹시 없네 아휴 큰일났네 어 정신이 정신이 찌그러졌어 ㅋㅋㅋㅋㅋ 저기 어이 꽃먹고 꽃끝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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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먹으면 정신력이 오..오차거든요 오?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냐? 아니 내가 찌그러졌는데 아까보니까 80이하로 떨어지면 아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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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에다가 ㅋㅋㅋㅋㅋ 큰일났다 큰일 났다 큰일났다 맵먹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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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못집어? 어? 이거 못집어? 어? 이거 못집어 왜 못집지? 왜 못집지? 어떻게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바로 이 상태구나? 야! 지금이야 어디있냐? 아 아 아 이게 빨빨빨빨 이거 좀 없고 근데 꼭꼭 이렇게 자주 자주 주진 않는다 이거 내놔 이거 멘봉 멘봉 상태니까 적어주네 빨리빨리빨리 여기 아 이걸 많이 얻어야 되는데 멘봉 상태는 뭐 고기 먹으면 금방 나오니까 다행이다 오케이 잘 잘하고 있어 잘 나오고 있어 이거 멘봉 온다 멘봉 온다 그만 그만 얻을까?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아직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아직 셋 근데 근데 이게 정신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게 얻는게 틀리다니 됐다 멘봉 상태 끝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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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넣어놓고 fear 모 minerals 열심히 team 팀 간격 2 팀 팀 팀 다른 마음 나는 소 œuvre 들어갔다 이렇게 이런말에 돼지들 자고 있어 가지고 안되겠네 돼지 고기...그거는? 이거는 상하기 전에 빨리 딸기잼으로 만들어놓자 딸기잼으로 만들어놔도 언제 상할지 모르겠는데 음... 여기가 놓고... 여기가 놓고... 여기가 놓고... gga 아살아살아 oczywiście 두가났다 두가났다 두 팔 두가났다 됐나? 어.. 잠깐만 똥은 어디갔지? 똥 그냥 다 넣어놨네 이거? 그냥 넣어놨네 이거를.. 어.. 태워서 안타는데? 잠깐만 이거를 어.. 두개에서 이걸로 이 상태로 태우면 두개가 나올려나? 쟤가 나오거든요? 나 그걸 태우면 근데 이게 두개가 나올려나? 쟤가? 이러면은 통나무를 재로 만들 수 있을지 않습니까? 오 두개나온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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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다 떨어뜨려 놓고 에타 뭐 나부면 또 나중에 얻으면 되죠 뭐 나부면 또 나중에 얻으면 되죠 왜그러냐면 힐링셀브를 좀 만들까 해서 이게 피 채우는데 좋거든요 피 채우는게 좋거든요 음.. 그리고.. 계속 가보자 이거 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아 여기 되게 많네 아 이거 안 넣어놓고 왔네 굉장히 많았는데 뭔가 잊어버렸다 싶었어 빠져봐 여기다 콩 야 불군부석이 벌써 9개야 됐나? 가자 피시타콘 화관도 없어졌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무덤을 파야돼 나는 도굴꾼이니까 무덤을 몇 개 안 남은 거를 싹 다 파고 오자 멘붕이 되건 뭘 개뿔 뭘하건 잠깐만 근데 이거 조금 파.. 이거 가지고 가야겠는데 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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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파지말고 이게 연료가 되긴 하는데 이걸 한 방 이거 하나 넣으면은 그냥 풀로 확 타오르거든요 대신 뭐 저건 아예 없어지지만 어.. 여기가 있지 이런덤 오지마 니넨 니넨 집에 안가 안 건드려 되게 신경감이네 소감이네 다리만 꼭 따라해가지고 길 따라가기 주인공만이 길 길 150% 이동속도효과 을 받을수가있죠 자 무덤도왔네 빨리빨리 삽으로 바꾸고 빨리 파야되 여기서 전약되면 아주 그냥 멘붕이 그냥 지대로이기 때문에 다팠나? 다 안팠는데 아까 되게 많이 안팠는데 뭔가 다판거같다? 이상한데? 아 이거 안팠네 이거 하나안판거야 설마? 레드젠 아 정말? 진짜? 설마? 아 아니 그건 아니구나 뭐 이상해 다 나와 리빙 로보트 끝이다 음 여기도 무덤 다 받고 다음 무덤은 이쪽인데 야 가기전에 돌이나 좀 캐갖고 어 어 야 이거 썩을라고 해 아 정신력 내려갔어 빨간색대 빨간색대 먹어서 자 여기 여기 반딧뿌리도 한번 보고 옮기면 반딧뿌리도 좀 잡아가고 여기 한번도 안봤던거 같애 어 여쪽은 없을거 같고 무덤이나 이쯤에 있을거 같은데 아직 오후가 반절 정도 남았으니까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어보면 되겠네 시간이 안되려나? 뭔지 모르지만 가져갈텐데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몇프로짜리야? 100프로짜리다 이거 버려 아 버리지마 버리지마 나중에 아이스스피어만 됐어 음 이상한거 이런거 다 넣어놓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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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략 이쯤부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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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아아아아 비우지마 이 제기랄 왜 비우고있어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흐흫 반딧불이야 나와라 아 참 그러고보니깐 이거 두개밖에 없네 두개밖에 못잡네 반딧불이 나와도 야아 씨 정신력 떨어지는거 보게? 야 또 멘붕 오겠는데? 아이고 그냥 멘탈이 그냥 눈송이야 눈송이야 야 이게 왜 반딧불이도 없어 비오니까 반딧불이가 안오는건가? 아이씨 비와도 반딧불이 반딧불이 일단 두개정이 광고 역시 여자 fonctionne 핑클 지 이제 반딧불리 아싸 아우 야 야 전역관이 포트야지 횟불 두개로 아 반딧불이 있는데 못잡아 쓰자 오우 근데 모자 어디갔냐 여기있네 이거 몇개 그 어 똥이다 똥 아이 발전기잖아 얘네들 몇마리 잡아서 갈까 별 수확도 없고 가방도 포장하고 아 너도 발전기야? 오지만 여기 가 어 억 야 누가釣을 야 누가 치 went 니 자식이 중요한 만큼 나도 todos 체스터가 중요하다고 이jin라 뭐해 미안 체스터치지마 이잤식들 왜 이렇게 체스터를 치려고 해 야 너 체스터치지마 야 다 tips 오오오오오오 체스야 체스 일로와 일로와 체스 일로와 체스 일로와 일로와 나쁜놈 누구야 저거 일단 고기는 4개가 던데 멘붕오려면 멘붕 오고나서 이거 잡을거야 멘붕오려면 아직 조금 나왔네 멘붕오려면 야 시아내나 그래도 쪼금씩 못.. 오! 가지가 가지볶음은 만들어야겠네 버티하고 뭘 넣어야 되지? 고기는 어떻게 되나? 야채 넣어야겠지? 당근 이렇게 넣으면 안되나? 딸기 넣었어야 됐나? 일단 정리를 좀 하자 반딧불이 넣어놓고 똥 넣어.. 똥! 똥! 어디갔어요? 똥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상금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겨울에 그건 타데네 나뭇가지나 좀 더 뽑아볼까? 어.. 되게 뭔가 많아 레드잼 넣어놓고 아.. 뭔가 많다 아.. 뭔가 많다 여기다 못 넣었지 이게 타뭐지 이게 모르겠다 내 타넣어놔 여기다 뭔지 몰라 저것도 해야되는데 저것도 해야되는데 저것도 해야되는데 겨울 오기전에 한 해놓자 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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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타고 타고 이거 까만 소리가 나지 않나? 이거 까만 소리가 나지 않네 되는 거.. 게시이.. 거짓말이야 뭐.. 음.. 음.. 여기도 이렇게 할까? 두 개만 더 해서? 아 나 배고프네 어 가지 이거 복권 완료됐다 야 이거 일곱 갠데! 상하고 있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아까워서 어떡하지 저거? 과자 하나 놓고 세 개 놓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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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기운도 떨어지고 있고 요리솥이요? 이거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 어이구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 멘붕아 빨리 와라 멘붕아 빨리 와라 가지 어 아 아 아 몰라 이거 막 넣어 그냥 있는거 하나씩 다 넣어 뭐 뭐든 나오겠지 뭐지 밑으로 올라오려나? 큰 고기 하나 작은 고기 하나 괴물고기 하나 가지 하나 하나 넣었는데 ㅋㅋ 밑으로 올라온 80 이하로 빨리 떨어져야되는데 멘붕이 아직 안왔어요 완벽한 멘붕이 멘붕인가? 멘붕인가? 토끼를 보면 알겠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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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이야 멘붕이 아니야 토끼 토끼가 왜 나와있는게 없냐? 아이 큰일났네 멘붕 와야되면 돼? 어쩌지? 멘붕 멘붕이 멘붕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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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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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미 토끼 아직 멘붕 아니야 나 야 거미 야 니네들이 나를 멘붕을 시켜줘 오케이 잠깐 들어갔다가 이리와 전투하면은 전투하면 떨어지지마고 좋아 야 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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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되죠 나 어따가가 주지 됐어 멘붕 왔어 멘붕 왔어 찌그러졌어 뇌 찌그러졌어 뇌 찌그러졌어 티코톡 기부만 알죠? 토끼 보면은 검정색 토끼가 되어있다 아야 멘붕이 아직 안왔네 아 재개라 야 멘붕이 안 돼 야 나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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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됐다 야 도망가 도망가 체스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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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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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 이하로만 떨어지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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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쩍 토끼로 바뀌었다 멘붕 왔어 저거 이렇게 해서는 고기밖에 안 나오나 아 이것도 나온구나 나오네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자꾸 아 뭐 털 이런거 말고 저기 연료를 악몽의 연료 아 이거 악몽 연료가 정말 얻기가 힘들어 아 이거 알았다 치 저거 트랩 하나 다시 놓고 cot 고리 엎 서 고리 쩌 이벌 습 보험 안걸련다 이제 안걸렸나 안걸렸나 멘봉오면 까매져요 멘봉오면 멘봉이 오면 까매지는데 어 여기도 걸린거 있네 이 까만 토끼가 그걸 주거든요 악몽의 연료를 주거든요 6개 잠자면은 이거 풀리죠 풀리는데 아이고 이제 떨어졌네 멘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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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멘탈이 됐다 야 좀 해보고 예 일부러 지금 악몽 연료를 얻으려고 이거 이거 얻으면 만들 수 있는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쪽으로 이게 하나도 안걸렸네 안걸렸네 하나도 안걸렸네 하나도 아 멘탈 풀죠 됐다 이렇게 29 4 5 4 6 4 5 5 6 4 음... 야 너희들이나 잡아먹자 이거 먹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야 이것도 먹고? 번이 편해! 아우! 어? 아우! 야 너도 먹어!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어? 야야! 하나 더 먹어!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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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거기 서! 너도 먹어! 아우! 아우! 두 마리 더! 돼지야! 돼지들아 어딨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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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다 들어갔다! 예! 이번이 신기록이죠! 언제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해.. 아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다시 말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 이제 겨울이라.. 어.. 이거나 좀.. 해다가 여기다 좀 놓을까? 좀 보이게.. 야 호박 하나 하나.. 반딧불이 하나랑.. 렌턴 렌턴 엠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지금 얼마나 갈려운지 모르겠네 일단 넣어놓고 아이고 돼지꼬리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악몽장으로 아이고 나 냄복올라그러네 냄복왔네 올라오르는 애가 아니라 아 아 아 밑에 뭘 흠 이건 뭐지? 밑에 올라올것 같은데 고기 하나만 넣으면 거의 밑에 올라오더라 아 이거하면 겨울에도 잘하려나? 어? 어 겨울에도 잘하네? 야 똥이 정말 좋구나 똥이 대박이구나 아 야 씨앗 내 이거 너 새거 하면은 새걸로 바꿔주나? 오! 새걸로 바꿔주네 씨앗 야 다 먹어 다 먹어 야 다 먹고 씨앗 새걸로 바꿔줘 오우 야 씨앗 새걸로 바꿔준다 얘 오우 오우 야 다 먹어 야 다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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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먹어 마구 먹어 배 터지게 먹어 야 웃긴 놈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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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앗 써서 새걸로 바꿔줘 씨앗 써서 새걸로 바꿔줘 으흠 근데 벌써 겨울이 왔네 나 왜이렇게 멘붕 올라그러지 이건 뭐야 오 이상한게 나왔네 아 멘붕 채우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 명 데리고 와야겠다 그 제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야겠다 한 명은 늑대 만들어 죽이고 한 명은 데려와서 근처에 좀 놔야겠네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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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쟤는 어 너 일루와 너 따라와 야 정신력 정신력을 막 올려 가까이 가면은 자꾸 도망가 야 도망가지마 왜이렇게 도망가 내가 싫어? 내가 그렇게 싫어? 왜이렇게 도망가 술로잡게 하는겨? 아우 야 너 도망가지마 아니 정신력 좀 부르자 자꾸 도망가 아우 자꾸 도망가 자꾸 도망가네 도망가든 말든 도망가 자 드디어 겨울 용품을 꺼낼 때가 됐네 잉? 이거 상자에만 있어도 뜨거워지네 야 야 얘 안 움직이나? 쪼금만 더 가까이 쪼금만 더 아아아아 어떻게 이렇게 손 섞어서 도망가냐 너 뭐 먹냐 거기 뭐 있었어 씨앗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일로 와봐 나 정신을 좀 채우자 조금이라도 채워지는게 어디야 아 이건 일단 넣어놓을게 아 이거 두개랑 괴물고기 하나랑 아 옥수수 하나로 야 무서워 그럼 불 가까이 와 불 가까이 오면 되지 바보탱아 꼬리 다 놓고 아이스 스테프 일단 넣어놔 채소 아 저기 좀 가까이 좀 있자 야 일로와 돼지 가까이 좀 있자 아 지금 왜 이렇게 도망가 아 내 씨 나쁜 자식 너 씨 내가 안 넣어준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그냥 자자자 에이 텐 탄트 텐트 아깝긴 하지만 아 텐트 없어졌다 안타깝지만 텐트를 다시 만들어야 겠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싹 이거 이거 이 이상 많이 들어가는데 how do you turn it off 아 유고 텐트 텐트가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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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나뭇가지가 부족하네 텐트 저거 좀 뽑으러 갈까? 저거 좀 뽑으러 가죠 내가 이거 다 가져가면 쟤네들 안 죽겠죠 그래도 죽진 않겠지 먹을 거 가져갔다고 막 이제 튀쳐나오지도 않네 음 저기 있는 거 뿌리채 좀 뽑아오죠 연료로 쓰게 연료로 쓰게 이게 뿌리채 넣으면 한방에 풀파워가 되가지고 좋지 야 근데 이거 왜 뒤쪽으로 가네 10개만 뽑아가자 10개만 뽑아가자 음 아니 잠깐만 저기 저기 생겼는데 저거 뽑으러 가야지 꽃 뽑으러 가야지 아니 저기 저거 생겼었어? 야 야 누가 여기 생기래 엠마 마음대로 저기 생기고 있어 얘네들 발전기 아니겠지? 아 얘네들이 너무 많아 새끼들 봐 저게 또 다시 다 클 거 아니야 저게 또 다시 다 크면은 내 대군을 아 걱정이 된다 갑자기 앞날이 걱정이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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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심문면 뭐 좋나? 이거 너 먹어볼래? 어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당연히 좋지 안 좋겠어 어? 어? 여기 좋아 여기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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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뜯을까? 아 이 정도만 뜯고 겨울에도 겨울에도 이거 진짜 잘하나? 아 겨울에는 안 잘하나? 야 그래도 겨울에는 안 잘하네 이번엔 버팔로 사냥으로 겨울을 나죠 버팔로 사냥으로 나자 아 다 썩어 가고 있어 아 다 썩어 가고 있어 음식이야 어떡하지? 더 이상 썩으면 안되는데 그냥 먹으려면 또 아깝고 일단 이거는 말리죠 흠 말리고 똥 넣어 놓고 아 이게 근데 참 거시기 하네 야채 호박에 고기 두개 잘까? 정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좀 잘 잘려고 아이고 안건데 안건데 비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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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방의 최대화력 와 이거 정말 좋대 자 잠시만